역사저널 그날 오늘 이야기 나눌 드라마 속 역사 인물은 한명회입니다. 수양대군이 집권하게 되는 계유정난을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세조정권 탄생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기어가고 싶어하는 한명회는 정말 모사꾼 계략가 이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잘생기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. 그냥 단순한 모사꾼이 아니라니까요. 확실히 그 시대를 관리하고 장악할 만한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. 이 세상 이 손안에 있소이다.